간식을 즐겨 먹지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채칩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자. 시판 드레싱이나 집에서 만든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칩은 보통 감자를 얇게 잘라 고온에서 튀긴 음식을 말한다. 감자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인 경우가 많다. 이런 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 지금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슈퍼에서 파는 칩은 결코 건강한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건강한 야채칩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지칩의 건강상 효능 가지로 칩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 가지는 여러가지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야채로 몸에 조은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지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비타민 E, 엽산,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피부에 좋고 임신 중일 때 챙겨 먹으면 좋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담집 생성을 자극하기 때 문외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분 함량도 높아 이뇨제 역할도 한다.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다. 야채칩을 만드는 방법 2일 가지칩 2칩은 드레싱, 이나 마늘 소스, 테르타르 소스, 토마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소스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소스를 먹을 수 있다. 필요 한 재료 중간 크기 가지 2개, 500g, 밀가루 1컵, 120g, 소금 2큰술, 30g, 로즈마리 가루 1큰술, 15g, 올리브 오일 1월 1컵, 125ml, 탄산수 1컵, 250ml, 크리넥스 만드는 방법까지를 깨끗하게 씻는다. 얇게 자른다. 그릇에 소금과 로즈마리를 넣는다. 볼에 탄산수를 붓고 얇게 자른 가지를 넣는다. 20분 정도 물에 담궈둔다. 그런 다음 가지를 건져내어 접시에 담는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예열한다. 가지에 밀가루를 묻혀 굽는다. 갈색이 될 때까지 노릇하게 구우면 된다. 그 후에 크리넥스로 기름기를 제거한다. 가지, 칩을 접시에 담고 2번 양념을 뿌린다. 2. 오븐으로 만드는 오이칩 오이에는 항산, 화성분, 비타민 A, B, C, E, 식이섬유 및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필수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이는 피부에도 좋으며 결합조, 즉을 강화하고 심혈관계 개선에도 이상적이다. 필요한 재료 오이 2개, 400g, 올리브 오일 2큰술, 30ml, 소금 1큰술, 15g, 다진 파슬리 1큰술, 15g, 사과 식초 3큰술, 45ml, 간장 1큰술, 15ml, 알루미늄 호일. 만드는 방법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 자른다. 얇게 잘라 접시에 올려놓는다. 중간 크, 키볼에 사과 식초, 올리브 오일, 간장, 소금, 파슬리를 넣는다. 이번에 오이를 담, 군 후, 알루미늄 호일에 베이킹 시트를 깔고 위에 올린다. 오븐은 180, 3, 50로 예열한다. 노릇하게 굽힐 때까지 15분 정도 굽는다. 맛있게 먹는, 다. 3. 호박칩 호박에는 비타민 A, C 뿐만 아니라 칼륨, 캐슘, 마그네슘, 엽, 산 같은 필수미네랄,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변비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특히 임신 중에 먹으면 좋다. 필요한 재료 호박 2컵, 240g, 파프리카 가루 1꼬집, 5g, 후추 1꼬집, 5g, 밀가루 1월 2일컵, 60g, 소금 1꼬집, 5g, 해바라기유 1월 2일컵, 125ml, 채소 재명기 만드는 방법. 채소 재명기를 사용해 호박을 얇게 자른다. 파프리카 가루, 후축, 소금을 중간 크기의 볼에 담아 섞고 얇게 자른 호박에 묻, 흰다. 접시에 밀가루를 부은 후 입은 호박에 밀가루를 입힌다. 팬에 해바라기유를 넣었고 오이를 가열한다. 노릇하게 튀긴다. 칩을 충분하게 식히고 여분의 기름을 제거한다. 맛있게 먹는다. 귀찮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야채칩을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먹어보면 분명 반할 것이다. 어딜 가든 챙겨가고 싶은 건강 간식이 순식간에 완성된다.